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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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왔네 비싸 옛날에는 2kg도 살텐데 1kg밖에 못 샀어 근데 이게 몇 마리야? 13마리 전어 호박 부드러운거 데쳐가지고 넣어서 아 무침 이건 회를 해야 맛있어 그렇게 무침을 이거 금방 넘어가버려 전어 처리 금방 끝난다고? 자연산은 이렇게 놀러오르니 살이 통통하니 비늘 쳐야지 다 다듬어야 되는구나 청양고추 리얼 길을 잘라줘야 돼 맨손으로 금방 맨손으로 해야돼 이거는 가위로도 되어야 돼 칼로 잘 안 잘라줘 가위가 더 편하군요. 13마리를 다 다듬어야 되겠네요. 13마리를 다 손질해서 씻어서 물기를 뺐네. 썰어서 예호박하고 묻혀야 돼. 요즘 전어 철이잖아. 그러니까 맛있지. 이게 자연산 전어라고? 양식 전어랑 또 틀려. 햇집이 항아리에 살려놓은 거는 자연산이 많이 안 나오니까 섞어서 해줘. 그러면 해금내가 나더라고. 이건 자연산이래. 이거는 다 사먹지. 얼마나 집에서 해먹을까? 호박 넣고 회로 묻혀. 묻힌 게 맛있어. 이건 찍어 먹는 것보다. 맞네. 호박. 넣어야 돼. 호박. 애호박이네. 데쳐서. 애호박을 잘라서 데쳐서 넣는구나. 회는 생물이고. 얇게 채를 써나? 얇게 채를 써.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옛날에 집에서 많이 해먹었잖아. 배갓집에서. 원래 이럴 때 전어회를 해먹어. 호박이, 씨가 안 생길 때. 양파도 얇게. 청양꼬치를 넣는구나. 매콤하게. 매워야지. 도나와서. 저거 Geoff. 응. 그렇게 길게. 여기도 해서. 매실하고. 식초하고. 그 매실. 그 매실. 매실청. 넣어야지. 작은 컵으로 넣고. 조금만 하니까. 식초. 응. 이렇게 해서. 살짝 절여어. 호박 데칠 동안에. 물 끓일 동안에. 아. 데칠 동안. 응. 소금을 살짝 절여놔세요. 호박 분리하고 물 끓을 동안에. 아멘. 생강도 넣어서. 마늘을 넣어요. 마늘을 넣어서. 마늘을 섞어놔.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에호박을 살짝 데쳐서 넣는구나. 다른 야채는 생으로 넣고. 이런걸 식당에서도 이렇게 해주나? 그럼. 아무도 못봤는데 에호박 넣은거? 에호박 넣어. 전라도 넣어. 아 그래? 오이 같은거 넣는줄 알았어. 생으로. 야채를 살짝 데쳐서. 아삭하진 않는구나. 생냄새가 안나게. 또 너무 아삭해도 안되잖아. 호박. 무, 채 썰어서 넣은 집도 있고. 근데 주로 우리 애호박을 많이 데쳐서 넣어. 일단 해주면 이제 먹어봐. 물러버려도 안되고. 이게 턱 끓여버리면 안돼. 뜨거운 물에서 데쳐내야지. 여기로 구워. 이렇게. 차갑게 식혀야지. 식초 들어간때는 차가워야돼. 아 이제 찬물에 씻어서. 식혔어? 물기를 빼주고. 꾹 눌러서.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된장도 좀 넣어야 돼. 전어에는 된장이 들어가야 맛있어. 된장. 된장도 넣는구나. 그렇게 잘 섞어주고. 풀어주고. 된장하고 고추장을.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구나.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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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넣었나? 아 이제 묻혀줘요. 이제 그치. 이제 간보면서. 식초가 덜 들어갔음을 좀 덜 치고 그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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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를 많이 넣어요 술안주네 술안주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아 여기다 밥을 비벼 먹어 근데 오늘은 찰밥이야 해로 먹어 간이 맞아 그래도 싱거워 이제 간을 맞춰 가면서 묻혀야 돼 새콤달콤해야지 아 매실을 또 반 정도 넣어? 새콤한 맛이 좀 덜하구나 쉽죠 이게 절반 이제 다 됐어 이제 떠 해주라 그걸? 너무 멋있어 무보다 호박이 더 맛있어 아 무를 넣은 건 먹어 봤다 맞아 그래? 그런 거 같아 밖에서 이쪽 사람들은 무를 많이 넣어 쉽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막 시키고 막 데쳐서 그런 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안 해 무는 생으로 넣는구나 응 절여가지고 짜가지고 깨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 이거는 깨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 이거는 응 얼마나 맛있는가 네가 먹어봐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전어가 아주 많네 응 응 전어가 많아 먹어봐 음 맛있다 응 아으셔 음 맛있다니까 응 전라도 가서 전어집에 갔거든 이렇게 안 맛있어 이게 진짜 자연산이état 맛있네 음 기름지네 기름지지 자 자연산이 없다고 전라도에서 시켜왔는데 이모집에는 헤검내가 나서 못 먹는다고 하잖아 500UM dingen 뱀뱀뱀뱀뱀뱀뱀 비린내처럼 물 냄새 같은거 이런지는 맛나기 힘들어 요즘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슬컨 먹어 엄마가 나 보색을 잘 맞추니까 저인장도 들어가야 비린내가 아니야 응 맞아 비린내 하나도 안나네 슬컨 먹으니까 내 입하고 겨자 부스로도 이렇게 주면 좀 잘 먹었네 응 이게 밖에서는 난 잘 안 사먹거든 근데 이게 맛있네 요새 전어 간식이 두드러싸 진짜 찰밥이 아니었으면 비벼 먹었을텐데 진짜 찰밥이 아니었으면 비벼 먹었을텐데 진짜 입에서 살살 없네 아 아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슬컨 먹어 다 먹었어 할아버지 다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